아, 살이 빠졌나? 오, 식히네? 다음 곡 준비하는 동안 저희가 방금 공연을 시작했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으니 저희 팀 소개 짧고 간단하게 하고 바로 이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 이름은 D.O.D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D.O.D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인스타들의 팬만을 놓고 왔는데 인스타그램에 영어로 오피셜 언나파 D.O.V 검색하시면 저희 페이지 찾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많이 많이 팔로우 해주시고요 지금 촬영해주신 사진이나 비디오를 삭제하지 말고 꼭 SNS에 해시태그 D.O.V 해서 업로드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곡 바로 이어서 가시도록 할 텐데